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 12일 뉴스세븐 시작합니다. KBS 광주방송 총국이 광주와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7월 정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오늘은 정치 분야 여론부터 전해드립니다. 특히 최근 국내 정치에 복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 시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먼저 박치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1년 만에 귀국해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.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. 당내에서 이재명 체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답변이 44.7%로 가장 많았고, 정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18.8%, 당내 주류를 견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14.2%,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 독자 행보를 해야 한다 10.2%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이 전 대표에게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는 응답은 24.4%입니다. 광주와 전남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다만 30살 미만에서는 이재명 체제를 견제해 달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.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.8%,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2.5%, 어느 쪽도 아니다 2.9%로 3월 조사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. 장례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대표가 35.3%로 가장 높았고, 이낙연 전 대표 9.2%, 한동훈 법무부 장관 1.6%, 홍준표 대구시장 1.3%, 김동연 경기지사 1.1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귀국 후 첫 조사였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앞선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5.3%, 국민의힘 7.9%, 정의당 3.9%, 그 외 정당 1.3% 순이었고, 무당층은 21.6%로 집계됐습니다.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.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.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.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.